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중국어 박수진 선생님입니다. 자, 모의고사 평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땠나요? 생각보다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작년을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모의평가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능이 다소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모의평가는 쉽기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능도 쉽게 나올 거다라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쉬운 문제들을 맞는다고 하여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기존의 수능 기출 문제들을 다 풀어보면서 내가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예외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리고 시험에서 특별히 다룬 부분은 없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필수 단어 목록에는 없어. 그런데 모의평가나 수능 중국어에 기출로 나온 단어가 있어. 그러면 그런 단어들은 꼭 따로 정리를 해둬야 된다. 그런 것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조금 난해하게 만드는 건데요. 그런 난해함을 좀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출 문제를 정리함으로써 오답노트 정리하면서 아 이러한 단어들이 이런 의미로 조금은 다르게 좀 더 어렵게 출제가 되는구나 한번 쭉 정리를 하면 비록 꼬인 문제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그 감이 있으니까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랑 이번 6월 모의평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기본기. 그러니까 수능 중국어의 필수 단어들을 잘 정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국어 좀 배웠었고 어렸을 때부터 좀 했기 때문에 뭐 발음도 좀 잘 알아.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지 뭐 이러면 망하는 게 수능 중국어야. 선생님 저 HSK 몇 급 있어요? 라고 하지만 막상 수능 중국어를 딱 봤을 때 어,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던 것들. 그게 뭐냐면 발음에 있어서 성모, 운모, 성조 중? 그렇지. 너희들이 가장 외우기 싫어하는 성조. 꼭 같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필수 단어만큼은. 그리고 또 하나는 비슷하게 생긴 한자나 발음이 비슷한 애들. 이런 거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게 생긴 한자거나 발음이 비슷한 거. 발음이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서는 JU, G라는 발음의 두 개의 한자를 얘는 조금 생긴 게 다르긴 한데 출제를 했어. 그러니까는 해당 단어에서 정확한 G의 발음에 해당하는 한자를 쓸 수 있느냐를 보는 거죠. 비슷하게 생긴 한자, 이것도 출제가 됐어요. 오른쪽의 요소는 똑같아. 그런데 왼쪽의 부수가 다르죠. 이렇게 언뜻 보면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어? 갑자기 멘붕 오면서 답이 안 보여. 이런 경우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건 너희들이 놀래서 그런 거거든. 당황해서 그런 거니까 별표 해놓고 뒷분제 풀다가 다시 오세요. 그러면 안 보이던 게 보여. 이게 그냥 이렇게 보였었는데 다시 보니까 이거였네. 아, 이게 잘못 쓰인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자. 그리고 의미가 여러 개 있는 동사나 형용사는 매회 출제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의사소통 문제에서 문맥을 잡는 거예요. 대화의 흐름을 파악을 하는데 앞에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뒤에 사람이 맞아, 그래 라고 맞장구를 치는지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반대를 하는지 아니면 책망하거나 비판하는지 그러한 관용어구를 이해를 하여 문맥을 잘 파악해야 돼요. 보시면 이게 바로 이번 모평에서 나온 관용어거든요. 이것들은 모두 다 그래, 누가 아니래, 맞아 라는 맞장구 표현이에요. 선생님이 그렇지 개념 완성할 때 이 맞장구 표현을 한번 정리해 준 적 있거든요. 그거 본 학생들은 어렵지 않게 문맥 파악을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질문에서 일치하는 것을 골라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할 때 실수하면 안 되겠죠. 문제 잘 읽어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업법. 1등급을 막는 업법. 너무나 얄미운데 빈출 업법 요소가 이번 시험에는 아주 잘 출제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업법 어려워서 망했어요. 이런 학생들은 아마 별로 없었을 거예요. 기존에 출제됐던 중요 요소가 잘 적용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업법이야말로 어렵지 않았다. 자, 보시면 기본 개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업법의 기본 개념은 어순이에요. 중국어는 띄어쓰기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요소가 문장 안에 어디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어순을 묻는 문제는 시험에 꼭 출제가 되는데 그 위치가 하나로 딱 정해진 애들은 시험에 잘 안 나와. 쉬우니까. 어떠냐면은 위치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될 수 있는 애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여기만 써야 된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만 써야 된다. 하는 것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부사의 위치에 관련한 문제, 그리고 접속사의 위치에 관련한 문제가 나왔어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는 선생님이랑 해설 강의에서 같이 볼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슷한데 구별이 있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어디어디를 향하여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시앙, 그리고 모모에 대하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 뚜이라는 두 개의 개사가 어떤 대상을 나타낼 때 얘도 쓴단 말이야. 그럼 대상을 나타낼 때 과연 시앙을 써야 하는지 뚜이를 써야 되는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사는 어떻게 외우냐면 개사는 단독으로 쓸 수가 없고 뒤에 명사나 대명사랑 같이 짝꿍을 이루어 개사 구로 쓰이죠. 우리 개념 완성한 친구들은 다 알아야 돼. 그런데 이 개사 구가 또 혼자 그 역할을 하느냐. 아니잖아. 뒤에 동사나 형용사랑 똑같이 쓰이잖아. 자, 생각해 봐라. 뭐뭐를 향하여. 절대 혼자 쓸 수 없어. 앞을 향하여. 이렇게 개사 구를 이루어야죠. 그런데 앞을 향하여. 이게 의미 전달은 안 돼. 앞을 향하여. 가다. 동사가 또 따라 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냐면 개사의 쓰임을 외울 때는 개사와 함께 쓰이는 명사의 특징이 있다. 그런 명사의 특징을 기억을 해야 되고 이 개사는 뒤에 이런 동사랑 쓰인다. 라는 특징이 있으면 이 개사와 같이 쓰이는 동사를 같이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같이 쓰이니까 같이 썼는지 물어보는 시험을 내는 거 아니겠니? 자, 그 다음 부사의 역할 그리고 양사의 역할도 물어보는 문제가 이번 업범 문제에 출제가 됐습니다. 개사나 부사나 양사는 업범 영향에서 굉장히 출제를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복습할 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특징, 일반적인 역할을 정리하고 나서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예외가 되는 상황들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상황들을 정리를 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의평가 기출문제에 수능, 중고가 기출문제를 풀면서 하나하나 추가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기본이 되는 부사의 역할을 쭉 정리를 하고 그쵸?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아, 부사의 기본 용법은 이걸로 알고 문제풀었는데 내가 틀렸어. 딱 봤더니 특별한 용법이고 예외가 되거나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면 부사 부분을 정리했던 노트에 추가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문화 영역인데요. 문화 영역은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다. 그리고 지문 안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에 너무 시간을 할애하다가 뒷부분을 놓친다 하지 않는 이상은 무난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중국의 지리, 환경, 기후 그리고 문학, 예술, 인물인데요. 이런 것들은 앞뒤를 잘 찾아보면 쉽게 문제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이것도 이번엔 무난하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해서 6월 모의평가 같이 보았는데요. 난이도는 어땠다? 어렵지 않았다. 기본기에 충실했다. 하지만 마음은 놓지 말자. 왜? 수능은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점에 유의해서 남은 여름방학 기본기 잘 정리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풀거나 문제풀이 하시면서 예외되는 부분, 내가 놓친 부분들 잘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따지아 싱쿨러 고맙습니다. 소개 Partners